안녕하세요. 뮤드드라마입니다. 오늘은 크래비티의 202 크래비티 컬렉션 C 딜리버리 두 번째 MD를 언박싱해볼거에요. 오늘 언박싱할 MD는 총 9가지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먼저 스크런치입니다. 파란색과 베이지색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래비티에 C 딜리버리 로고 탭도 달려있어요. 손목에 딱 맞는 크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손목에 끼고 다녀도 좋을 것 같고 머리끈으로 사용하기에도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양털 파우치입니다. 앞면에는 이번 MD 로고가 박혀있고 끈은 파란색으로 되어있어요. 재질은 무척 보드랍고 크기는 손바닥만한 사이즈에요. 안쪽은 반짝반짝한 재질로 되어있어서 방수도 잘 될 것 같답니다. 무엇보다 끈을 잡아당기면 입구를 닫을 수 있어서 물건을 가지고 다녀도 잃어버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크릴 키링입니다. 주황색, 파란색, 그리고 마우스 커서의 키링이 함께 달려있는데요. 색깔도 예쁘고 로고도 뚜렷해서 빛에 비춰보면 정말 예뻐요. 말풍선 모양과 키링을 같이 보면 더 아기자기해서 귀여워요. 다음은 콜렉트북입니다. 덕질의 필수품, 단체 포토카드 한 장과 개인 포토카드, 랜덤별 한 장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형준의 포카가 나왔는데요. 한번 넣어보았어요. 레지는 총 36페이지로 되어있고 표지는 포토카드를 넣으면 바꿔서 쓸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사이즈도 넉넉해서 포카가 무리없이 들어가요. 양면으로 쓸 수도 있고 페이지도 넉넉해서 정말 소장하고 싶은 굿즈인 것 같아요. 다음은 와펜 핀버튼 세트입니다. 멤버별 한 종씩 총 9종이 있는데요. 와펜은 멤버들이 직접 그린 얼굴이라고 해요. 여러가지 표정의 와펜을 보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아요. 다음은 포토프롭입니다. 포토프롭도 멤버당 한 종씩, 총 9종이 있는데요. 손잡이 부분에는 멤버의 이름이 귀엽게 인쇄되어 있어요.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크기이고 무척 가벼워서 멤버들을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엽서 세트입니다. 멤버별로 A버전과 B버전이 있는데요. 버전별로도 개인, 유닛, 단체 업소로 나뉜답니다. 파란색의 A버전에는 세림, 정모, 우빈, 미니, 태영의 사진이 있고요. 주황색의 B버전에는 앨런, 원진, 형준, 성민의 사진이 있습니다. 둘 다 빠짐없이 예쁘니 꼭 모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편지지 세트입니다. 편지지 세트는 편지지 4장과 편지 봉투 2장 그리고 스티커 2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편지 봉투는 반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무척 귀엽고 스티커도 아기자기한 디자인이 많아서 귀여워요. 편지지 앞면은 멤버들의 단체 사진으로 되어 있어요.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포토카드 세트입니다. 포토카드는 멤버당 한 장씩, 총 9장이 들어있어요. 직접 그린 디자인의 사탕을 들고 찍은 사진이네요. 정말 귀여워요. 마지막은 폴라로이드 세트입니다. 멤버당 한 장씩, 총 9장이 들어있는데요. 멤버들이 그린 캐릭터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아래에는 귀여운 메시지도 들어있네요. 무척 힘이 드는 말들이 많으니 꼭 구매하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크래비티의 2021 컬렉션 스위 딜리버리 두 번째 MD를 언박싱해보았어요. 눈에 띄는 독특한 색깔에 아기자기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굿즈였네요. 크래비티의 이번 MD는 위드드라마 공식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신상 MD 소식도 받아보세요.